그 소화 한 번 쉬고 해야지 자 이렇게 내려오면 벨로가 있는 중간에 눈앞을 볼텐데 윈크 한 번 보시래요 윈크 윈크도 해 윈크한테 전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자 벨로가도 왔잖아요 항상 바닷물 속에서 맹세이 되는 곳을 해보는데요 저희 사남대 같은 경우 이 물 속에서 눈앞이 오시는 분에 눈이 조금 다가갑습니다 그렇다면 이 벨로가도 있는 저희 사남대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눈앞이 오시는 분이 따나와요? 안 따나와요? 안 따나와요? 진짜 눈 안 따나와요? 엉덩이 안 따나와요? 자 벨로가 이 두 분에서는 언제나 항상 끈적끈적끈으로 눈물이 나와서 그러면 배가 물에 속은 배 속에서 제가 놀라운 게 없으면 제가 이따가 다가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